뭐하는 짓이다 이거 떨어지면 쟤 피 촉이야되나? 뭐지? 아 그 부스? 아마도 나오겠네? 아니겠지? 아닐거야 아니 어떻게 유칙이 없어 오우! 뭐야 잠깐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천사인가? 여기... 창아리인가 뭔가를 들어 가야 되잖아 창아리로 계속 떨어지는데? 아하 역시 아 그냥 맞으면서 깨고 싶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 내가? 아 진짜 너무한다 이따구로 움직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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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황하니까 버튼들 잘못 눌렀어 으 으 어휴 너무했다 진짜 이상해 와 어떻게 이래 왜 안 죽는거야 어휴 어휴 또 안주네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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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아 으 으 아 숙방 오 우 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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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말이 안나온다 아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대박인데 저게 나야 이게 모욕감을 주는데 아 이렇게 깨인게 아닌가 오우 떨어질거 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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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피도 없는데 오우 오우 천사님은 떨어졌어 아아 오우 나한테 왜이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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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섯방이면 끝나는거 같은데 그전에 아아 빨라지니까 어떻게 할 방도를 모르겠네 예전은 어떻게 깨인거야 도대체 도대체 지금 몇 투야 이게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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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2 4.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 4방 5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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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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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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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9 9 10